광주시에서 다세대주택 등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에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광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김 모 씨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고소장을 접수한 임차인들은 모두 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. 한편 임차인들이 조사한 결과 임대인 김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는 25명이며 모두 35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